1번 문제입니다. 우리 강세 문제인데요. A글자, B글자 해설할게요. ¿Cómo es la profesora de español? 스페인어 선생님, ¿어때? Es simpática y lleva gafas. 상냥하고, 밟고, 그리고 안경을 꼈어. Lleva gafas, gafas. 뒤에서 두 번째죠. 그래서 우리 단어들, 선택지를 읽어보면 Abril, color, orden, reloj, ciudad. 자, 뒤에서 두 번째, 어디에서 느껴졌습니까? 네, 3번입니다. 이거는 ene와 ese, 로 끝나는 단어들은 뒤에서 두 번째 모음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어서 2번 문항으로 넘어갑니다. 빈칸에 들어갈 글자를 모두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낱말은 자, 이 단어, 우리 꼬르받다, 맞죠? 얘는 pantalones, 여기는 abrigo, 여기는 calcetines, 그렇죠? 이 글자들을 조합하면 답이 cita, 약속, 약속이라고 나옵니다. 나머지 선택지의 뜻은 coppa, 와인잔, isla, 섬. 라고, 호수. tasa, 우리 찻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3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esta es la foto de mi familia. 이 사진은 나의 가족 사진이다. bonita familia, 예쁜 가족이네. este señor es tu padre. 이 아저씨는 너의 아버지시니? no, es mi, 아니, 나의 모이다. soy su nieto. 네, 나는 그의 손자이다. 자, 선택지요. tío, 삼촌, hijo, 아들, primo, 사촌, abuelo, 할아버지, sobrino, 조카입니다. 그러면 nieto와 관계가 되는 사람은 우리 4번 abuelo가 되겠습니다. 네, 4번 문항이요. 빈칸,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todavía es, para entrar a clase 라고 하고 수업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뭐뭐하다. ha empezado a 자, empezar a 동사원형 비 오기 시작했다 그러고선 de 이렇게 자, 우리 선택지 보면요. lento는 느린 그리고 pronto는 곧 빠른, propio 네, 본인의 rápido 빠른, próximo 다음의 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시간 표현을 pronto로 채워주는 게 맞습니다. todavía es pronto 라고 하면 이 뜻이 시간의 덩어리로서 아직도 이르다 이른 시간이다. 그래서 아직도 일러 뭐 하기 위해? 수업에 들어가기 위해 그러면서 ha empezado a llover 비 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네, pronto입니다. 우리 과거 시제를 배울 때요. 네, pronto라는 단어가 갑자기, 갑작스럽게 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에서 조금 알아보기 힘들었다면 두 번째에서는 이 전치사 도움을 받아 네, pronto라고 알아봤으면 여기서 채울 수 있었습니다. 네, 답은 그러면 저희 2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번 문항입니다. 5번은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Están muy dulces estas naranjas 자, 여기요. 이 오렌지들은 어때요? 매우 달다 근데 맛본이 달다 그렇죠? 어떤 상태표현 시, están ricas 맛본이 맛있다 그렇죠? 상태표현 이 안 canceo기 solo a solo a 3 euros el kilo 자, 킬로당 킬로당 solo a 이거는 단지 그렇죠? 우리 가격대 단지 3유로로 킬로당 금액이 얼마였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동사들 중에서 금액을 나타낼 수 있는 동사는요 지금 salir 동사입니다 salir 동사예요 그래서 salir가 지금 뭐예요? 이렇게 맛있는 맛있는 귤들이 오렌지들이 안 salido 얼마였다 단지 3유로 킬로당 라고 채워줬습니다 자, 얘는 어디죠? tener의 pp고요 이거는 tomar pp traer pp yvar pp tener은 가지고 있다 tomar은 잡다 줍다 타다 traer은 가지고 오다 yvar은 가져가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동사들 중에서 가격표현이 가능한 동사를 조금 찾아보면 salir salir 동사였습니다 기상캐스터